뭐야 오오오 아 이거 아닌데? 나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안 좋은 추억 있어 안돼 저거 안돼 저거 저건 안돼 저거 안 좋은 추억 있어 돌아가야 돼 맨 아래였나? 일단 위로 올라가볼까? 일단 위로 올라가보자 기억이 잘 안나 죽였다 밑에 있었던거 같애 밑에 있었던거 같애 밑으로 내려갈게 오 맨 아래였던거 같애 지나갑니다 여기 어디였던거 같애 오오 아 진짜 짜증나는놈들 있어 여기 마법쓰였네 뭐지 저거 여기 원래 이게 있었나? 아 여기 아니구나 더 가야돼 여기인가? 뭐지 여기 원래 이게 있었나? 여기 원래 이게 있었나? 어 야야 앞이 안보여 오오 아 근데 여기 가기전에 나 거기 그 그 뭐냐 귀 달라는 애 그거 귀 줘야되거든? 그거 먼저 주고 가자 귀 줘야지 귀 맨 아래라구요? 그럼 여기 아니잖아 오른쪽 아래로 가야되나? 오른쪽 아래인가? 잠깐만 잠깐만 그냥 가봐 가봐 귀 달라고 그러고 오른쪽 아래로 들어가서 어 맞아 맞아 어 기억났어 기억났어 일로 가면 돼 여기서 오른쪽 아래 밑으로 내려가야돼 밑으로 여기 어디있어 여기 여기 어디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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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여기 아 좀 까부지마 저 날라다니는 저 쌍놈이 아아씨 하지마 진짜 좀 하지마 하지마 올라가자 올라가자 어떻게 올라가지? 짧은데? 이렇게 올라가면 되나? 아 심포도야 아 심포도야 안돼 심포도 심포도야 여기 아니고 다른데였는데? 어디였지? 아 그 나무 위키 아래였나? 어이씨 뻑뻑뻑뻑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로 가면 돼 여기서 오른쪽으로 점프 여기서 오른쪽으로 점프 그래 맞아 여기 돌 굴러오는데 돌 굴러오는데 돌 굴러오는데 됐다 됐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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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건다 아이템을 구입한다 뭔가 특이한 것을 팔고 있네 강화템을 파네 내가 없는 것만 좀 사자 얼어붙은 인형 로켓 타버린 목걸이 인형 내가 없는 것만 사자 대장장이가 강화시킬 때 들어가는 아이템이 있거든 그거를 판매하는 곳이야 얼어붙은 인형은 있고 타버린 인형도 있어 근데 그거 말고 딴 건 없네 아 로켓은 있네 타버린 로켓도 있나 로켓 두 개 있고 타버린 목걸이가 없네 이거 두 개만 사자 두 개만 사 아니야 두 개씩 더 사 두 개씩 더 사 아 됐다 됐다 가자 저는 절대로 결코 성직자한테 돈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돈을 다 쓰고 다닙니다 여기가 어디였지 내려가볼까 아 이게 올라가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통로구나 아 아 종쳐서 방금 작은 재단으로 가면 편하다고요 아 그렇네 그렇게 편한 거를 와 머리도 좋아 얍얍 님네 성직자는 강남의 빌딩 대체로 얍얍 님네 성직자는 강남의 빌딩 대체로 구호적인 아니다 이거 뭔 소리야 넌 뭐야 낙새반 낙새반 어 뭐야 아 그냥 덫이구나 먼저 올라가볼까 아 일단 왼쪽으로 뭐야 오오 별거 아니네 흐흐 신의 가우 마법이네 아 원핸드라 데미지 적게 들어간거야 방금 음 음 아니 그래도 딜레이 안걸리는게 어디야 꾸면은 어두워지나 아 안보여 흐흫 흐흫 왼쪽부터 어? 여기 눈 내리는데 전에 와봤던데 같은데 일단 올라가 보자 아 여기 전에 와봤던데 맞아 어 그래 타더스트 첨탑 이거 무기다 이거 죽차인가 타더스트 첨탑 흑이 아름다운 섬세한 차 마법하고 창이 필요하네 뭐지 마법을 쓸 수 있는 창인가 뭐야 근데 여기 다른 길은 없네 여기가 어디였지 일단 이거 끌고 악취의 습지 아 어디로 가야되지 번개됨이 있어요 아 번개됨이 있어요 그렇구 어디로 가야되지 일단 왼쪽으로 와볼까 근데 나 악취의 습지 별로 안좋아하니까 일단 왼쪽으로 와보자 습지 너머에 여기인거 같은데 여기인거 같은데 여기인거 같은데 여기 왔다간대 같은데 여기 왔다간대 같은데 그치 여기 왔다간대 왜 일로 돌아왔지 저 위엔 뭐야 그래 맞아 저 위에 구름다리 있지 않았나 아 키마 기준으로 알키에요 어 저긴 아니야 돈 쓴다 돈 쓸만한거 없나 검 대검 턱쿵 그치 그리 맞다 레벨 올리자 큭 3620 뭐야 500이라고? 아 모잘라네? 감자는 또 뭐야? 적에게 던질 수 있다 뭐야 감자가 먹는게 아니고 던지는거라고?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? 저거 올라가고싶다 올라가고싶은데? 못올라가나? 여기가 거기 아니고 배타고 다른지역 가는데 맞지? 여기 배타고 가볼까? 아 가봤잖아 거기 잠시만요 에피소드 어? 궤 습지로 가자 답은 습지다 보스 안 잡은거 없냐고요? 없을텐데? 야 쟤가 그냥 지금 길을 모르는거야 지금 아 길이 일직선이 아니라 자꾸 딴 데로 가야돼 이게 길이 그런식으로 돼있어 뭔 얘기인지 알아? 아 아 진짜 하지마라 15000은 지금 큰 솔트가 아니에요 걱정 안하셔도 돼 단지 기분이 안좋을 뿐이지 지금은 제가 레벨이 굉장히 높기때문에 솔트에 큰 미련은 딱히 없습니다 뭐야 못올라가 오케이 이리와 이리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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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저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저리로가 아 아 아 아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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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지나가는데 야 이제 그거 이제 구름 구름도 밟을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아 여기 어떻게 가지? 그냥 일로 가지 말까? 그래 일로 가지 말자 저기로 안가 어디가 돼서 저기로 안가 어디로 가야 돼? 나 그냥 패 타고 갈까 그냥? 사다리 안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진짜? 사다리 안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? 그냥 내가 나온 길이야 여기 뭐야 있는 것 같은 게 아니야 이게 내가 나온 길이야 여기는 그래 나 배 타고 가자 배 타고 가면 돼 배 타고 가자 배 타고 배 타고 가자 아 비켜 좀 아 비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 가볼까 아래로 위로 일단 위로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미친놈 있어 여기 미친놈 있어 저 아래 미친놈 있어 그래 여기 어디야 일단 레벨업 하자 레벨업 무게를 좀 더 올려야 돼 무게를 올려보자 어 일단 이쪽에 포션이 하나 있네 무게 올려야 돼 일단 견과목 클래스는 찍을 수 있는데 저쪽으로 더이상 찍을 필요는 없어 이쪽에 그냥 찍으면 돼 그러면 여기를 찍자 됐어 포션 열두개 그래 절로 올라가면 되지 아 왔다 왔다 여기다 여기 여기야 여기가 길이야 야 저 보무상자 있다 나 저 보무상자 먹을래 나 저 보무상자 먹을거야 보무상자 너 내꺼야 보무상자 설마 또 미미군 아니겠지 뭐야 평범한 민을 가보 이거 스타팅세트 같은데 기사 스타팅세트 아니에요 이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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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룩스의 귀 저 위에 스위치 있다 저거 스위치 스위치 이따 왼쪽으로 조심해 건져올린 목걸이? 여기서 왼쪽 위로 올라가고 뭐야? 아 내려가야 되는구나 이거 뭐지? 아 막혔어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지? 정말 낙살을 많이 안 해 일단 이쪽으로 자 이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여기로 가는 것 같은데 아야 좀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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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말할 때 하지마 뒤진다 진짜 아 근데 저쪽에 아이템이 있었는데 미미기야? 내가 이럴줄 알았지 내가 이럴줄 알았지 내가 이럴줄 알았지 거기 나왔죠 그거 말고도 딴 게임에도 몇 번 나왔죠 어? 보스다 보스인데 여기 그거 생츄어리나 그 미니 생츄어리 찾아야돼 여기서 바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주변에 주변에 미니 생츄어리 같은 거 있나 가야지 생츄어리 찾아 생츄어리 피방 자리 옮기니 김도영 목소리 잘 들리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생츄어리부터 떨어지면 죽나? 죽던가? 어 안죽네 생츄어리 어느 쪽에서 왔지 내가? 오른쪽에서 왔는데 여기 아니었던 거 같은데 아 얘가 리에치라는 친구구나 아 맞다 나 어제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거 애니메이션 좀 봤거든요 캐모노 프렌드? 귀엽더라구요 내려가보자 뭐야 여기 딱히 아 그냥 여기서 바로 오라고 아 돈 쓰고 싶다 돈 쓰고 막 써버리고 싶다 그냥 이거 돈이라도 쓰고 갈까? 이 안네임 불러가지고 나 저 8000골드 돈 지금 털리기 싫어 그냥 8000골드도 주기 싫어 그래 돈 쓰고 오자 돈 쓰고 8000골드도 줄 수가 없어 나는 단 한 푼도 못 준다 내가 어 자리아 동인지 안녕 아이템 구입 이번엔 뭐 살까 좋은 거 없나? 주머니? 아 이거 너무 창렬이야 아 아 독을 정합니다 살 거 없다 이제 살 것도 없는데 인첸트 종이야? 없어요 강화 강화 이거나 강화할까 강화가 아니라 변질을 해야지 살 거 살 거 진짜 없다 그냥 나 어디서 왔지? 내가 철장의 붉은 애랑에서 왔나? 아 그래 여기서 왔던 것 같은데 아닌데? 나 여기 철장의 붉은 애랑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디지? 습지 너머의 요새였나? 아 먼지의 신전 여기였던 것 같아 어 여기였던 것 같아 먼지의 신전 먼지의 신전에서 왔던 것 같아 오케이 어 뭐야 아 저쪽이구나 아 됐다 이제 보스 잡으러 간다 메마른 왕 약간 나성님 아 아니 feat 지나치게 호그 같은 오! 그래도 호긴데 남편 거의 Amb prayers 어떻게 ovich 이제 다 으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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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슨 롯데홀드야 그냥 얘는 너무 쉽다 솔직히 내가 너무 많이 큰 것도 있고 길을 헤매느라 내가 레벨업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패턴이 너무 쉽네요 얘는 그냥 중간에 쉬어가는 보스인 것 같아요